1. 메뚜기 재앙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덟 번째로 애굽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번에도 그 목적은 변함이 없었지요. 애굽왕 바로를 완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으며 또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을 목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오늘 말씀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임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메뚜기 떼가 애굽 온 사방을 뒤덮을 것인데 이로 인하여 모든 농작물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우박 재앙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박 재앙으로 삶과 보리가 모두 상하였지요. 그런데 아직 밀과 쌀보리 이상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었고 자신들의 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은 이유가 되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밀과 쌀보리가 자라게 되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칼을 꺼내 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희망이요.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소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이번 심판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메뚜기 재앙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전 우박 재앙으로 끔찍한 일들을 겪었던 신하들이 바로에게 찾아가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미 애굽이 망했음을 시인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 내보내어 더 이상 애굽에 참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정이 요청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이전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타협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타협하려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애굽당에 그대로 두고 장정들만 가서 여와를 섬기라고 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어린아이들만 두고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이지요. 혹여 이스라엘의 장정들만 애굽당을 떠난다 하여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지나면 장성할 것이기에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으면 될 일이니 바로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꼼수가 통할 리 만모하지요. 결국 바로의 이런 어정쩡한 태도로 인해 애굽에 무서운 메뚜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하여 지팡이를 높이 들자 동쪽으로부터 매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나타나 애굽의 온 사방을 뒤덮었지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오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전 우박 재앙도 끔찍했는데 메뚜기까지 들이닥쳐 모든 농작물을 다 사라지게 했으니 이제 애굽에는 먹을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이지요. 나일강은 피로 물들어 마실 물이 없고 가축은 병들어 더 이상 고기도 먹을 수 없었으며 이제는 논밭에 농작물까지 다 사라졌으니 앉아서 굴물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요.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16절 하반부와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이번에도 완전한 리우침은 아니었습니다. 언발에 오줌 넣듯이 당장 급한 불만 끄고자 했던 바로의 간삼이었을 뿐이요. 이는 결국 더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더 무서운 심판을 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모세는 애구방 앞에서 참으로 보잘것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지요. 바로가 오히려 모세에게 하소연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 뒤에는 참 소망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심판이 아닌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헛된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때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 천국의 백성들 늘 승리하며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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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